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우리 멤버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촬영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맥이 좀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멤버분들께 드릴 레슨과 우리 모든 분들이 시청하시면 좋을 레슨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님이라고 해서 저희 채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신데 뭐 FF247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옥스윙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남긴 질문은 뭐 아이언은 옥스윙 그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샷을 해서 탁 치면 푸시 드로우가 나요. 푸시 드로우가 나는데 거기에서 좀 더 푸시 드로우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왼 새끼 손가락을 싹 밀어넣는 동작 이걸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방법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드라이버에서 계속 푸시 드로우가 아니라 푸시 드로우가 나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좀 닫으면 푸시 드로우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0327파파라는 분이신데 요즘 이 멤버님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이하님은 상급 레벨의 영상을 시청하셨고 그 다음에 0327파파님은 약간 초중급 레벨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핸드포워드 프레스, 그러니까 우리 핸드 퍼스트를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이 왼쪽 허벅지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른발 쪽에서 가운데까지만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캐치해서 거기까지 오는 건 어떤 거죠? 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쉉크가 나는 거 옥스윙을 하다 보면 쉉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쉉크가 나는데 본인은 치킨윙이 되고 이렇게 막 뒤로 빼니까 치킨이 벌어지는 이런 스윙도 되고 해서 좀 보기 좋지 않은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질문 같지만 지금 이한님께서 설명하신 클럽페이스를 닫는다, 드라이버가 약간 푸시가 난다. 또 우리 0327파파님께서 질문하신 여기에서 치킨윙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쉉크를 방지하기 위한 이걸 하나로 먼저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분이 시청하실 수 있는 우리 핸드포워드 프레스에 대해서 먼저 레슨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께서 질문하신 샤프트 각도하고 그 다음에 클럽페이스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핸드포워드 프레스는 공이 가운데,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공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딱 공 가운데 놨을 때 이 스퀘어 페이스가 왼쪽 허벅지로 오면 이 위치에서 공을 때렸을 때 공을 스퀘어로 보낼 수 있다. 이 스퀘어 페이스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옵셋 개념으로 해서 페이스보다 샤프트가 왼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위치는요. 공이 이쪽에 있어도 여기 또 왼쪽에 있어도 여기 반드시 절대 불변입니다. 왼쪽에 있다고 이렇게 옮기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개념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최초의 셋업을 했을 때 이 손 위치는 클럽페이스의 회전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손을 여기에다 둔다면 저는 여기에서 손, 손의 회전에 의한 클럽페이스의 회전, 이 손의 회전점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여기서 회전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두고 셋업을 하면 여기에서 회전을 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래도 이 클럽 제조사에서 만든 기준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왼쪽 허벅지의 법칙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 있어도 클럽페이스를 갖다가 스퀘어 만들고 앞으로 끌어와서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완전히 가면 여러분들이 핸드 퍼스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손 먼저 오고 헤드가 빡악 때려지는 그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옥스윙을 강의하면서 그 절대 위치를 변경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면 실제로 가운데에서 이만큼이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손의 위치가 가운데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절대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발 쪽으로 오면 손은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걸 제가 절대 불변의 법칙, 절대 불변의 법칙 그 말씀을 들은 우리 0327 파파님이 이상하다. 이건 어떤 거지? 그런 의문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레슨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의 위치는 내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놓잖아요. 그런데 원래 절대 불변의 법칙에 보면 이쪽에다 두 개 되어 있죠. 왼쪽 허벅지에다가. 그러면 상당히 손과 페이스의 거리가 멀죠.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을 이쪽까지 와서 해줘야 되는데 공이 먼저 맞아버리면 상당히 밀리고 나서 손이 회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늘 그러면 공이 밀리는 현상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이게 싫은데 저는요. 체중 이동은 많은데 손이 너무 느려서 좀 손이 헤드가 빨리 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은 그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회전점을 공 쪽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슬라이스가 났던 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고 공도 막 타보려고 이랬던 분들이 만약에 손을 갖다가 이 왼쪽에 있던 걸 그냥 공 위에다 올려놔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회전점이 되겠죠. 그러면 스윙에서 벌써 회전이 시작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맞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른쪽으로 밀렀던 공이 왼쪽으로 감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스윙 같은 경우는 왼다리로 디디면서 힘을 꽉 누르고 빵 때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쪽 위치에서 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은 왼축 스윙이 줄을 이루잖아요. 근데 옥스윙 같은 경우는 우축 스윙이에요. 그래서 오른발 쪽에서 축을 이루면서 스윙이 이루어지는 게 줄을 이루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굳이 왼쪽까지 갖다 놓고 쓰지도 않는 왼쪽에 갖다 놓는 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에다가 두고 오히려 안쪽으로 빼서 때려주는 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의 위치는 제가 최초의 클럽 제조사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에서의 공 가운데 위치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왼쪽 허벅지 안쪽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의 어떤 스윙 습관에 의해서 내가 너무 로테이션이 느려서 매일 번 푸시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면 손만 안쪽으로 들여놓으면 확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감을 수가 있고요. 나는 맨날 훅이 난다. 그래서 옥스윙을 하는 분들은 저는요 푸시 들어온는데 너무 훅이 심하게 나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 가지 또 해결책이 있지만 여기에서 손만 앞으로 내밀어도요 훅이라는 걸 금방 잠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칠 때 와 저는 막 푸시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뭐 우리 이한님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손만 살짝 안쪽으로 들여놓으시면 이 꺾이는 점에 대해서 훨씬 편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032788님과 지금 이하님께서 설명하신 이 샤프트와 이 클럽페이스의 광이 관련된 건 저희 멤버십 영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바로 이어서 멤버십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